they 마치를 네 수술한 전에 내경색이 먼저 왔어요. 재발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경색 위험들이 치료가 되나요? 네, 내경색. 그래서 내경색을 때문에 내경색이 치료가 되나요? 경색은 그냥 보통 말하고 생명의 지장이 없고 네, 다른 몸이 있죠? 단쪽이 마비인데 없어요. 다른 쪽에 특별히 마비는 뿐이지 않는데 그냥 좀 메시지가 된 내 말에 머리가 많이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분하고 계세요. 암 치료는 아마 수술은 어렵다고 체력한 기술도 조금 더 많아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미션을 보내고 저는 미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조금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내가 내가 한 번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